왜? 네 말대로 안 하면 다 잘 안 될 것 같아? 뭐? 너가 날 얼마나 약잡아보는지 싫어하는지 알겠는데 따로 말씀드려도 안 돼 나도 너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뛰어들지 마 그러다 큰 표자친다 야 너 뭐야? 뭔데한테 뒤통수를 쳐? 이번에 다들 홍보고 일 잘했다고 칭찬하던데? 뭐? 미친년이 끝까지 오늘 너도 참 유난이다 저희는 지금 선배한테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선배가 한 집 때 공론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똑바로 설명하세요 하..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적당히 하시죠? 너야말로 적당히 해